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셀레믹스, 두번째 부산솔루스, 세번째 성역시간입니다. 첫번째 셀레믹스 DNA 소재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아시아유예 독자기술기반 NGS 유전체 분석 소재 개발을 하였고요. 주요 사업 부분의 견주한 성장으로 2021년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두산솔루스, OLED 소재 부문 성장과 전지박 공장 복격 양산화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전지박 사업은 유력시장 성장 모멘텀 확대로 긍정적이고요. 중국 OLED 수요일 달은 매출 성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옵션, 나찰청의 기준국내 넘버원 미술품 경매업체입니다. 경매시장 회복기에 진입하며 실적 반등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소득세법 시행용으로 양도차익 부담 일부 줄어든 것은 경매시장의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동사의 긍정적인 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